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45도요. 여기 45도 한 번 가주세요. 한 번만 더 봐도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입니다. 유희 씨 혹시 리모나트 알아요? 리모나트? 네. 리모나트. 리모나트. 네. 아니죠 이거. 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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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거 더 내려야겠네. 선생님 수고하세요. 45도예요. 자 45도 한 번 받으세요. 45도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내리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